오른발부터 걷습니다.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자 방머리를 이렇게 딱 잡으십시오. 이렇게 딱 잡고 준비를 합니다. 내가 보정이다. 오른발부터 걸음을 걸어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에 밀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오 훌륭합니다. 자 그다음 호절이 가끔씩 도둑이 저기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옆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른바를 딱 걸고 오른바를 먼저 딱 뛰면서 옆으로 걸어 보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앞줄을 보시오. 앞사람과 줄을 맞춰주면 아주 훌륭한 포절이 될 수 있습니다. 자 그다음에 다시 자기 다리로 돌아갑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 역시 훌륭한 포절이 될 자질이 이제 한 20% 보이고 있어요. 자 그다음에